안녕하세요 상의무입니다. 오늘은 만경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찰떡이라고도 하고요. 건 찹쌀가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키로를 다 해 보겠습니다. 물을 좀 넣어 주는데요. 마른 찹쌀가루이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넣습니다. 100g당 60ml 소금 1스푼 넣겠습니다. 녹여 주고요. 섞어 줍니다. 물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습식살가루일 경우에는 물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안됩니다. 건식일 때만 물을 이렇게 많이 넣습니다. 푸벼주면서 물을 계속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총 600ml 정도 들어갑니다. 약간 이렇게 반죽하면 거의 송편 반죽 하듯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마른 찹쌀가루는 이 정도로 물을 넣어도 됩니다. 설탕을 넣어 주겠습니다. 설탕도 이렇게 100g당 1스푼씩 넣을게요. 1kg이니까 10스푼 넣습니다. 골고루 섞어 준다 하네요. 여기에 이제 마른 땅콩 1컵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대추는 한 20개 정도 잘랐고요. 검정콩도 이렇게 삶은 밤도 이렇게 같이 다 넣어줍니다. 이거는 제가 매주콩입니다. 매주콩도 불려서 살짝만 삶았습니다. 이거는 지누니콩이고요. 콩은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시면 좋습니다. 대추나 이런 크랜베리 말린것 이런거 과일말린것 많이 넣으시면 요런게 씹히면서 되게 달달하거든요. 다 됐습니다. 저는 이제 찰떡 같은거 찔때는 종이호일이 편하더라고요. 종이호일을 이렇게 겹쳐서 2장을 깔았습니다. 이렇게 뭉텅이로 이렇게 찌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요. 이제 푹 찌겠습니다. 강풀로 한 30분만 푹 쪄도 됩니다. 지금 강풀에서 한 30분 끓였거든요. 다 쪄진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밑에까지 밑에까지 완전히 다 쪄졌습니다. 다 됐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이렇게 장갑 비닐끼고요. 또 도마에도 비닐한게 쉬웠습니다. 그리고 식용유와 참기름을 이렇게 발라서 여기도 바르고요.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닐에도 기름을 조금 발라 놓겠습니다. 뜨거운걸 바로 떼어냅니다. 여기다 피름을 조금 바른 다음에요. 먹기좋은 크기로 썰어서요. 하나씩 냉동시켜서 바로 얼리겠습니다. 뜨거울때 얼리셔야 돼요. 아까 기름 발랐던 비닐을 덮어서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됐거든요. 요런 작은 비닐에다가요. 여기다가 어떻게도 기름을 조금 발라주겠습니다. 자 기름을 조금 발라주고요. 요거는요. 뜨거울때 바로 냉동시키겠습니다. 녹으면 바로 드실 수 있고요. 바로 드실거는. 다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금방 먹을거는 조금 굳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떡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렇게 해서 냉동실 넣어놨다가 한 개씩 꺼내서 놓게 드시면 식사 대용으로 참 좋습니다. 오늘 냉장실에서 한 몇 시간 넣어놨더니 이렇게 약간 쫀득쫀득하게 굳었습니다. 그냥 아침으로 녹여서요. 하나씩. 썰에다가요. 이렇게 물을 좀 발라줍니다. 물론 기름을 바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물을 좀 발라줍니다. 가위에도 물을 좀 발라줍니다. 그리고 요렇게 똑똑 끊어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한 입씩 크기. 이렇게 담으때 이렇게 담으면 됩니다. 칼로 자르실때도요. 칼에다 물을 이렇게 바르면서. 물을 발라가면서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지금 되게 쫀득쫀득하게 굳어있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대추가 아주 달아요. 노랑콩이 되게 맛있습니다. 대신에 살짝 삶으셔야 돼요.